오늘은 우리 집 앞에 큰 슈거마켓이 하나 생겨서 구경을 왔습니다 중국 시골에 슈거마켓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자도 있고 대포도 있네 대포도 있네 만약에 68R&B를 구매할 수 있다면 1차도 얻을 수 있겠네 무대도 있네 아까 보니까 춤도 추던데 지금은 춤도 안 추던데 여기에서 에어 인사야 사 와아 오이로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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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오이로드iti 와 어머 에어 저희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애 여기는 닭고기를 산처럼 쌓아 놓고 판매 그냥 막 첫날이라고 꽉꽉 채워놨네요 아직 물고기는 없고 그 차가 뭐 사나보네요 제가 동네는 여기서 잘라줘 저 큰 칼로 그냥 저렇게 큰 칼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이고 살벌하네 살벌해 그냥 뭐 막 시어치에 그냥 내렸다 찍슴다 그냥 아이고 잘 활하다 칼 사이즈부터 칼 사이즈 그냥 뭐 사는지 모르겠는가 족발 ıs 족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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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발을 가시네. 족발을 가시네. 대화를 대충 들어보니까 제가 한국사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제가 사는 소도시에 외국사람이 딱 하나인데 그게 저에요. 여기는 야채코너는 불빛으로 녹색으로 해놔. 녹색 불빛. 여기는 과자코너인데 과자를 공지에 닿으면 여기다 딱 무게를 줘서 무게로 팔아요. 열심히 모르고 있죠. 뭐가 이렇게 많은지. 근데 실속이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 게 없어요. 뭔가 많긴 많은데 살 게 없어요. 끝도 없네. 등장. 저희를 해봅시다. 비빔아 대화. 저희를 해봅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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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품인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술속이 전혀 없어요 살 게 없어 여기가 기사나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쓴 사는 데 같은데요 뭘 살라고 그러지? 여기다 두고 여기에 편의점이 한 개 있는데 새로 생겼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 개 있는 거 새로 생긴 편의점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카드 오늘 이 카드 하나요 그리고 이 카드 하나요 회원카드가 1,000원 기름 한 통일 물을 가는 데마다 다 무슨 VIP카드라고 다 무슨 회원카드 돈을 줘서 기름을 또 줄래요 이 분야는 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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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는 이 분야는 거에요 이 분야는 거에요 이 분야는 거에요 이거 먹어야죠 그래서 다 계산 하나 보는데요 다 어떻게든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정말 쉽고 하나인데 아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경품을 추첨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겠대요 정말 더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안 된다고 Romeo Your 집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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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키는 무엇입니까? 락키 락키는 무엇입니까? 경포입니다 경포 하하하하 싼거 무슨 짓어 보니깐 아무것도 안나온거같아 뭘 주긴 주네요 락키는 3백원 소금 아휴 무슨 소금을 주네 이만큼 이걸 어떻게 들고 갈지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브라우시 하하 하 아멘